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 칼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 칼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꽤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제 날씨가. 쌀쌀한 초겨울로 들어서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제2부속실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될 거다, 그 얘기 연구소에서 전해드렸거든요. 생각해보면 지난 봄에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얘기했었는데 찬바람이 불 때쯤에 만들어지네요, 제2부속실. 그런데 그동안은 제2부속실 설치해라, 이것이 언론이나 야당이나 저 같은 평론가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제2부속실 왜 설치하냐, 김건휘사 활동하지 말아라, 그냥 대선 때처럼 내주만 해라, 이런 요구가 나올 것 같아요. 왜 국민의 세금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안 된다? 제2부속실 설치가 김건휘 여사 리스크를 다운시키는데 0.1%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까 뉴스 연구소에서 두 기자가 전해준 리포트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기 반환점 보는 11월 10일쯤에 제2부속실 설치를 짜잔! 발표하면서, 공개하면서 아마 어떤 국민들의 민심도 달래고, 어떤 반환의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 분위기 전환의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던데, 장 소장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김건휘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좌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은 김건휘 여사는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거랑 민심과는 지금 다르게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설치해? 왜? 왜? 제2부속실을 통해서 김건휘 여사를 왜 공식적으로 해외 순방 가면 제2부속실장이 따라다니면서 왜 공식적으로 수행을 해? 제2부속실 설치하면 연말 일정 쫙 짤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지금 다수의 국민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냐. 한동훈 대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제하시라고. 대통령도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는 것은 자제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난 봄에 그때 만들어졌으면 좀 분위기가 다녔을 텐데. 지금 좀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준일 병론은 어떠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언급을 해놓고 실제 임명을 하거나 뭔가를 설치를 하는 거를 시기를 굉장히 김을 빼듯이 하나마나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최근에 공수처 수사검사 재임명 관련해서 제가 하는 거 임기 4일 남겨놓고 지금 급박하게 했거든요. 이거 안 하면 특검 사유된다 이런 언론들의 지적이 계속 나오니까 마지못해 거의 하듯이 한 거예요. 그럼 그 검사들은 내가 지금 다시 재임명이 돼가지고 이거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9월에 이미 신규 검사 지금 임용 공수처 해야 된다고 올라갔는데 이번에 또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뭉개는 거. 특별감찰관 얘기도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용산에서는 맨날 국회에서 추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친윤들은 또 북한인권재단하고 이사랑 연계해야 된다고 또 주작을 합니다. 거의 2016년부터니까 8년째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 안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뭉개고 김 빼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용하는 건데 대표적인 거죠. 이게 정확하게 1월 달에 언급이 되고 한 3월 정도에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2주면 합니다. 이거를 왜 11개월이나 걸리죠? 장소가 없었대요. 어디요? 장소가 부족해서 지금 찾고 그러다가 시간 갔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다른 거 줄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 인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원을 재배치하는 거잖아요. 칸막이 하나 만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여사님이 얼마나 큰 공간이 필요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만 하는 거고 해도 국민 여론은 안 들어왔을 거고 김건희 여사께서는 활동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한동훈 대표 마저도 활동 중단하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한동훈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활동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활동하고 수사받으라 그냥. 아니 왜냐하면 영부인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니 활동을 하는 것과 수사받는 건 별개 얘기하니 활동 안 하면서 수사받을 수도 있는 거고 활동하면서도 수사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월권을 안 하면 돼요. 마포대교 같은 건 안 가면 됩니다. 아니 이거 외국 여기에 정상회담 하는데 대통령 부인 오는데 저쪽에서 총리 부인 오는데 안 합니까? 그런 것까지 안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활동 다 하시라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수사만 받으면 돼요. 특검만 가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와 반감이 높으니까 그런 공식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나 활동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1부에서는 총선 백서 어제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7개월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총선 백서 가지고 인터뷰를 나눴는데 총선 백서 TF가 544명의 총선 후보자 보좌진 기자들 대상으로 총선 패배 원인이 뭔지 쓰십시오.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3위가 김건희 여사 이슈였어요. 그 당시 총선 당시는 지금보다 김건희 여사 이슈가 작은 사이즈였는데도 3위로 나왔을 만큼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활동 중단 또 김여사 라인에 대한 정리 이거 요구했다가 다 묵살당하고 결국은 특별감찰관이라도 설치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임명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조차도 지금 벽에 부딪혔죠. 친윤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제는요.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인요한 최고위원 친윤계죠. 그리고 친한계의 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을 각각 들어보시면 얼마나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차례로 듣겠습니다. 정체성을 들먹이거나 무용론을 외치는 걸 국민들은 모두 구차한 변명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만약에 의총이 열린다면 공개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 되거나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고 파괴적인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파괴적인 거는 스스로 파괴하는 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종혁 최고위원은 의총도 아예 공개를 하자. 비공개 의총 말고 공개 의총을 하고 표결도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인효한 최고위원은 좀 조용히 문 닫고 우리끼리 결론을 내린 후에 국민들께 그 결과를 보여드리죠. 완전 180도 다른 얘기. 장수철 부장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입주민이 못해요. 그냥 외주에 줘가지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려면 우리 아파트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가 금갖고 어디가 고장이 났고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합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감춰서는 재건축 안 됩니다. 리모델링 안 됩니다. 그냥 시멘트 바르고 그냥 본드 바르고 조금 수선해가지고 바꾸거든요. 그래서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갈등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언론 앞에 낱낱이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변화할 수가 있어요. 공개 의총 하자는데 한 표?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결도 하자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표결은 한동훈 대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표결은? 그러니까 아까 박순봉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 우리 20명 모여서 만찬했는데 표결에서 30명이나 40명 나오면 우리의 뜻과 의지가 관찰되지 못하더라도 한동훈 계열이 많이 늘어나는구나. 설사 지더라도. 지더라도 괜찮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의 표심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한동훈 당신대로 하면 안 돼. 당신 뜻과는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당대표의 결정과 판단과 의견에 반대하는 당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과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한계고 한동훈 대표와 계속 소통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표결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인 강경파가 김종혁 최고위원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다수의 참모들은 표결까지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한동훈 대표 추경원 원내위 좀 만나셔서 이 상황을 사전에 정리하세요. 이런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친한계 중에서도 좀 더 강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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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시종일감 삐따다 하신 것 같은데 왜요? 주제도 그렇고 진짜 삐딱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저거 왜 싸우죠? 특별감찰관 얘기로.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만약에 소위 말해서 친윤계가 이긴다고 하면 기존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북한인권재단 이사랑 연계하고 이렇게 되면 그대로 8년 동안 안 됐고 2016년 이래로 안 됐던 그대로 갈 거고 만약에 친한계가 만약에 이긴다라고 하면 야당하고 얘기해야겠죠. 특별감찰관 임명합시다. 그러면 야당이 뭐라고 할까요? 민주당이. 일단 특검부터 하자. 감히 문제가 아니라 특검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계속 이러는 거죠? 네. 특검. 특별감찰관도 좋은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특검부터 하는 게 문제야. 뭐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해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뒤로 밀릴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조차 임명 안 한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대항하는 것과 특별감찰관이라도 이렇게 당내에서 투쟁해서 얻어냈습니다.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 건 너무 좀 독소조항 많아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건 좀 다른 차원 아니에요? 그거를 국민, 뭐 저 이제 친한계나 몇만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오늘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특별감찰관 임명했으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 안 해도 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장, 공청개인,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 많던 의혹들을 다 수사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는 옛날 거대로 털고 앞으로 거는 앞으로 거로 해야 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 정도로 힘을 실을 문제인가? 그렇게 첫 번째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렇게 했으면 건 본일 척으로 나서야죠. 본인 당대표 측 걸고 하면 됩니다. 나 이거 통과 안 되면 당대표 내려놓겠다. 아니, 별거 아니라면서요. 별거 아닌 것 같고선 건 본일 척으로 갈 수는 없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그렇게 본인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그 정도는 걸고서 뭔가를 해서 의원들도 고민을 하게 만들고 좀 이렇게 설득도 당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해요. 뭔가. 그래서 얘기가 이거 지금 당대표 측 거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대요. 그래서 쓸데없다.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지금 특검밖에 답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밖에 지금 답이 아닌 것 같다. 김지훈 평론가가 그러셨는데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정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3자 추천이 됐든 새로운 방식이 됐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특별감찰관 우리 임명하겠다. 빨리 국회에서 추진해달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랑 연계 안 시키겠다. 최대한 빨리 하시오십시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특검도 우리가 받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유연적인 독소조항들 다 빼면 김건희 여사 특검 우리가 받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합의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다 사그라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여권에서는 탄핵으로 가는 어떤 빌드업 단계, 전 단계 정도로 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대통령이 거부권 안 쓰고 민주당법에서 독소조항만 빼면 받을 게 선제적으로 이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 얘기처럼 이거 탄핵 따가면 안 되니까 우리 특검법은 반대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실도 우리는 계속 오면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렇게 해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때까지 그럼 질질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이런 현재 난고, 전국의 경색,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지지를 하라. 이거 막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선제적으로 돌파해야 된다. 이런 해법을 제시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가 지금 나온 지가 전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지가 지금 꽤 된 것 같은데 혹시 근황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알고 계세요? 공식적인 활동 외에는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고 몸도 상당히 안 좋으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확인은 못했지만 잠도 못 주무신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요? 주변에 뭔가 좀 이렇게 상황들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활동도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저번 주에 김건희 여사가 야당의 한 대표에게 전화 걸어서 한 시간 동안 나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한 감정적인 토론을 했다라는 게 조금 확인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요? 네. 야당 대표 몇 분이 계시잖아요. 야당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허은하 대표. 저는 이 정도 떠오르는데 이재명 조국 두 분은 아닐까요? 용혜인 대표도 있습니다. 일곱 명 있습니다. 야당 대표. 그 중에 한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상당히 좀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전화를 하면 당이 외부에 알려질 거고 그럼 뭐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나 전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아직도 저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2부속실 생기면 김건희 여사 휴대폰부터 뺏어라. 저는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공감은 못하지만 김건희 여사님이 그렇게 억울하시면 빨리 이 사법 리스크를 수사를 받아서 자신이 아무 죄가 없으면 명명백백하게 밝히시면 되지 않을까요? 명태균 게이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것이 본인이 주가 조작 안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굉장히 클리어. 특검까지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여사님은 정말 날개를 다를 겁니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야기를 다시 좀 돌려서. 지금 특별 감찰관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잠깐 옆으로 셌는데 특별 감찰관 이거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간에 단판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장 소장님.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처럼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표결까지 가는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마이너스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누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누가 지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는 표결까지 안 가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실의 마음을 그대로 의중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보면 돼요. 지난번에 왜 윤한회동, 윤한회동 끝났는데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만 불러서 만찬한 적 있잖아요. 그거는 특별히 이 사람을 챙긴다. 내 사람이다. 내 의중을 식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각종 법안이라든지 예산안 같은 경우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것도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대통령님. 한동훈 대표 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좀 들어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되다가는 우리 지금 여권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오케이. 다른 데서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추경호 대표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좀 만나셨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좀 생각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좀 한동훈 대표를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 만나고 난 다음에 당초 알려진 거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이제 저녁을 먹었다.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를 아니죠. 추경호 대표를 불렀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사정의 내막을 좀 알아보니까 그냥 원래 있었던 약속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약속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실에 몇몇 수석 비서관들과 저녁을 좀 먹는 자리에서 그래서 한동훈 뭐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데 이건 말이야 추경호 대표 만나라고 해서 만났더니 이거 정말 기분만 더 나쁘네. 그러니까 제가 좀 양념 친 거예요. 야 저기 추 대표 좀 불러봐. 이렇게 돼가지고 추경호 대표가 호출당한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특별히 챙기고 아끼고 뭔가를 미션을 주기 위한 그런 콜이 아니고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거 이 자리 왜 이래. 왜 이런 시기야. 라고 약간 항의성 콜이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좀 혼내주는. 물론 뭐 저 원내대표로서 역할 앞으로 잘해라. 예산 잘 챙겨라. 그런 얘기도 하셨겠지만 아니 만나라고 했는데 만났더니 이런 상황이 됐잖아. 왜 만나라고 그랬어. 이렇게 좀 질책성. 그래요. 그 저녁 자리였다. 이거는 취재를 통해서 지금 알아오신 거죠. 이 얘기를 그럼 종합해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애썼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 추한 한추가 완전 대립의 관계라기보다는 대화의 문은 열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총전에 단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 성품이요. 대단히 공격적이나 공세적이거나 자기 고집과 신념이 강한 그런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냥 원만하시고 인품 좋고 그런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원내대표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본인의 우중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다. 하지만 솔직히 대통령하고 여당대표랑 싸우면 여권이 이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원내대표로서 원론적으로 한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이 길게 취재해온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들은 유튜브 댓글쇼로 조금 넘기기로 하고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건 좀 넘기기로 하고 민주당 이야기도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11월입니다. 내일 모레면 10월이 끝나네요. 이번 주에 11월이 시작하네요. 11월 되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두 개나 나옵니다. 그 1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캠페인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의원들이 나서서. 그리고 11월 2일에는 롱패딩을 입자 하면서 이제 장외투쟁을 지금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저는 장외투쟁은 여러 비판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왜 밖으로 나가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를 전혀 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그것만 한다고 하면 비판하겠지만 의정활동 다 할 거 하면서 밖에서 필요하면 집회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성과로 평가를 받듯이 의회도 입법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민주당이 밀고 있는 게 특검법이잖아요. 특검법이 지난 21대 국회, 22대 국회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뭐가 됐든 협상을 하든 뭐를 하든 성과를 내야지 이런 더 이상 야당 지지자들도 좀 기다려지기가 좀 지친다,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 집회를 많이 한다고 본인들의 무능함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죄 캠페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캠페인으로 캠페인을 하면 무죄가 나오는 건가? 억울함을 알리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고 법원에 그러면 불복하려는 거 아니야? 판단에. 만약에 안 좋게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조금 판을 까는 거라고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이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장수장님?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일들이 이재명 대표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거나 가려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지지율에서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낮은데 그 지지율만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왜 올라가지 않는지 좀 반성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 같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여론전이 아닌가.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 비판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한칼토론 본방송은 마치고요. 오늘 라디오 본방송 후에 유튜브 정꿀쇼 있는 날이죠. 정꿀쇼로 두 분 다시 한 번 만나겠습니다. 대기실에 가서 샌드위치 좀 드시고. 더 취재해요? 취재 열심히 하면서 샌드위치도 드시고 이렇게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